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에게는 앞으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 24장 끝에도 그때 내가 오리라 이렇게 했어요 분명히 오십니다 근데 만약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더라도 우리의 죽는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였대요 우리 주님을 맞이할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그 하늘에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자 사모하는 자가 다 돼야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믿고 있을 때는 마음이 어떤 생각이 나나요? 빨리 주님 오세요 이렇게 애쓰고 있는 나 힘들어요 빨리 오세요 하고 싶지 않습니까? 약간 늑장하고 이렇게 신앙을 이룬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웬만하면 빨리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죠 우리 사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이 당장 목이 마른 여러분과 나의 대결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을 이룬하십니다 우리 사장님 한 가지 수없는 날이 뭔지 desire 아라일ży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귀 모든 적성 주를 찬성하게 하소서 말 안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죽게 돌아와 춘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지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꽃 땅 넘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말 안았다 말 안았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 안았다 말 안았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 안았다 말 안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귀 모든 적성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 안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지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꽃 땅 넘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말 안았다 말 안았다 말 안았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 안았다 말 안았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지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꽃 땅 넘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말 안았다 말 안았다 말 안았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 안았다 말 안았다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지고 땅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꽃 땅 높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말 안았다 말 안았다 아멘 주 예수여 곳이 없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